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명의 빌려준 대가가 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그 경우에는 신탁자가 있고 항시에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탁자는 대체로 보면은 경제적인 약자들이에요 약자 이쪽은 강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사기꾼이든지 꿈들이죠 꿈들이죠 우리가 장사치라고 하잖아요 치를 떤다고 하잖아요 칫 떨리게 하는 것을 치 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사치 뭐 뭐 하여간에 치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꿈들이라는 거에요 꿈들과 장사꿈을 넘어가지고 장사치가 되어버리면 아주 진짜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죠 사기의 범죄자죠 범죄자 이 명의 빌려가지고 남은 명의 빌리는 거에 빌려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뭐 하는 거에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를 넘어가지고 50대 되면 안정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안정된 사기꾼은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조참 모임이든지 어디 무슨 모임 가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내일 죽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도 모임을 왔다 갔다 하고 모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바쁘게 돌아다녀요 한시도 안시죠 왜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가 먹잇감이 생기니까 자기 먹잇감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돈이에요 다 단계도 그러고 뭣도 그러고 다 사람이 돈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잘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읍소를 하는 겁니다 읍소하는 데는 또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읍소하면서도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읍소하고 눈물을 질질 짜요 눈물을 찔끔찔끔 질질 짠 게 아니라 찔끔찔끔 짜죠 찔끔찔끔 짜는 게 그게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은 그야말로 눈물 찔끔 없는 눈물 막 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에요 진짜 참외의 눈물은 엉엉 대선 통곡하면서 막 몇 시간씩 울어요 그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의 개념 없이 그런데 악어의 눈물은 질질 짜요 막 읍소하는 이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명의를 줘요 명의를 빌려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기꾼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모르더라도 이 옆에는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지인이 있으면 이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제라든지 참배라든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아 이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명예 좀 빌려줘 이런 식이죠 명예 빌려주는 게 참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그렇게 집안을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없애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다 이렇게 명예 빌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게끔 만드니까 이렇게 명예 빌려 줘 가지고 수탁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 보면요 일단은 주식 명의 신탁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어요 대부분 이 두 개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업으로 진짜 돈 버는 것보다도 이걸로 이렇게 버는 돈이 더 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 명예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이거는 상증법으로 제재를 해요 이상하게 뭐 이런 실명법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상증법으로 해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를 해요 증여세 이거는 과징금이고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최대 30% 까지 해요 30% 까지 2억이 넘어가면 15% 그 다음에 액수가 30억이 넘어가면 또 15% 그러니까 30% 가 되는 거 두 개를 합산해서 증여세는 이 신탁자가 주식 빅을 어느 정도로 이 사람 명의로 돌렸는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30억을 돌리면은 30억에 대한 증여세예요 100억을 돌리면 100억에 대한 증여세를 이 사람이 다 모는 거예요 대체로 이 주식이 이제 이런 명예 신탁 이런 게 주가 조작의 경우에 이제 희생양들이죠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아니면은 회사 설립할 때 어른들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회사 내가 아들이 와 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사업을 이번에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회사 설립하는데 인감 주고 뭐 해 가지고 발개인 설립하는 데부터 와주고 예전에는 7명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 설립을 하거나 뭐 불가피하게 진짜 채무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제 집안체가 뭐가 생겨 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거 강제집행까지는 가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강제집행 멘탈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인지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지 예 아주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하지만은 이렇게 사기꾼들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먼 사람을 찾아내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증여세와 가진금은 누가 당하냐 수탁자가 당한다 이거예요 일단 수탁자가 수탁자가 당하는데 이 증여세는 이 사람만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경제적인 약자한테 뭐 증여세 30억 때려 봐야 징수할 껀덕지가 없어요 이제 막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월급 주는데 너희들 증권계좌 하나 좀 빌리자 좀 하나 해봐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고 그러면 회사 직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회사 어느 회사 직원은 올라와 가지고 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십 몇 억을 맞으니까 회사 직원들이 다섯 명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 버리고 이 사람만 줄기차게 이제 소송까지 올라온 거예요 소송까지 올라와 왔는데 열심히 해서도 지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조세핏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변호사가 30까지 하는데 돈 줬는데 나까지 쓰면 내가 또 나도 목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사람이 매너가 있고 애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식은 공짜가 아닌데 그렇게 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심에서 다행히 좋게 이기고 그 다음에 3심에서도 이겨 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풀렸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불복 안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예요 체납자 죽었다 깨어놔도 안 바꿔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전부 다가 부동산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뭐를 법인을 가지고 있고 뭐를 사업자이란 말이에요 사업자인데 실제 사업자도 또 명의를 이 사람이 또 빌려가지고 해요 등기도 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세금 안 내버리는 거예요 세금 안 내버리고 나서 세금 내준다고 했는데 안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가도 못 받아내는 사람한테 괜히 어떻게 받아내냐고 민사소송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줘 버리면 낭패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집이 집 한 채 있는 곳 국세청은 이 사람한테 가버리죠 압류를 해버리죠 이 사람 집을 압류를 해버리고 이 사람 다 압류해버리죠 그러니까 애꿎은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반격을 이 신탁자를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은 실명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과징금 맞게끔 하고 형사처벌 받게끔 한다 이거예요 근데 형사처벌은 수탁자도 같이 받아요 단지 공소시효가 이쪽은 7년이고 이쪽은 5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내에 있으면 같이 처벌되니까 고발도 못하고 속만 타는 거죠 그래서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젊은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나 50대 60대 사람도 명의 빌려주는 걸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국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그동안은 거짓말하고 이렇게 잘 숨겨놨다가 문제가 없으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일 터지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니다고 하면 그걸 기분 좋아하라 하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왜 본인이 명의자라고 했냐 등기 명의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왜 산명의자를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질과세 원칙 아닙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보통 이 사기꾼들의 방법들은 주소를 자기가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자기 영역에서 포섭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그래요 또 아 그래야 뭐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이제 업을 삼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장사꾼과 당사치들은 결국은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익이 안 되면 뭐 하려고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다 그러면 전략전술이니까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장사치다 이거예요 장사치 치를 떨리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 떨리게 해서 이익을 취하면 뭐 하겠느냐 인생에 뭐가 남는 게 있고 뭐가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일단은 돈하고 지금 뭐 이런 게 치기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 떨리게 하는 거죠 아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오히려 잘 하는 게 능력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본질은 능대고 여우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읍수하고 뭐 해가지고 아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명예 빌려주다가 이렇게 낭패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경제적인 약자가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경제적인 약자가 많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에서 조사하게 되면은 세무조사 하다가 오라 하죠 이 명의 수탁자 주식 변동 상업 명세서에 이렇게 주식 명의로 이렇게 명의 개서가 돼 있는 사람은 와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아 없어 아주 실은 이렇게 하고 실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자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기 위해서 아 좋게 좋게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같아도 다 말 다 듣고 나서 아 별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시켜 놨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명인신탁을 해가지고 과세 안 하면 그 세무 공무원이 감사당해요 목숨이 뭐 공직이 목숨이 몇 개가 돼 가지고 이걸 과세를 안 해요 자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아 조사입혀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과세를 안 해 준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겪어본 바에는 그런 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무조사 하는 세무조사 대리인 그런 사람들은 아 이건 내가 누구 잘 아니까 이게 이게 명의 신탁 이렇게 실질 사정을 말하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쇼 쇼만 하는 거예요 쇼 쇼만 하는 겁니다 쇼 해가지고 쇼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쇼를 해야만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곰 쓸개인데 돼지 쓸개 가지고 곰 쓸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이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돼지 쓸개 가지고 곰 쓸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가지고 5만 원 버는 거 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당해 가지고 막 난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아쉬울 때 아니면 돈 가진 분들은 아쉬울 때 아니면 돈 안 써요 주색 잡기라 하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주색 잡기 외에는 잘 안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 아니면 돈을 안 내놓으니까 그때 아쉽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쉽게 만들고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더 아쉽게 만들고 어떤 분은 어찌나 인색하게 굴었는지 정권에 밑보여 가지고 두드러 맞았다 뭐 그런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상당한 액수를 두드러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 쓴 거를 나중에 두드러 맞고 이제 결국은 비용 내고 뭐를 하고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고 뭐를 해줘도 결국은 본색은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인맥도가 있어요 이름 딱 세 점 말하면 아 그 사람은 인색함의 국가대표금 누구 딱 말하면 아 저 사람은 제주권의 국가대표금 막 이런 식의 인맥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직 옆에는 항상 그런 제주권들이 있고 인공위성들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다양하게 먹고 살아요 다양하게 먹고 사는데 명예 빌려주라는 사람한테는 명예 빌려주는 게 아니다 어린 대학생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노숙자 같은 경우는 명예 빌려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지금 사건 같은 경우 해보면요 중국에서 조선족이 와 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삼합회에다가 돈 100만 원 주고 죽여달라 해서 깨끗이 죽여주고 여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명예 빌려주는 대가가 어떻게 되냐 3개월 정도 한 300만 원씩 받은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에 돈에 장사 치 떨릴 정도로 그렇게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목숨은 내 이익을 해친 다음은 어떻게든 사람 목숨까지도 건드리는 거죠 남은 명예를 빌려 가지고 뭐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꼰들이에요 뒤에서 숨어서 리모컨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얼마나 습관이 돼 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위주도 한지요 이 세금을 전체 체납을 안 해요 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안 내주는데 돈 천만 원이나 천만 원이나 이렇게 해야지 한 두 번 정도는 내요 왜 나중에 나를 속였다 처음부터 세금 안 내려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내 명예 빌려가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사기죄로 이렇게 뭐가 고소당할까 봐 아 내가 돈 내준 적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나도 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석을 넣는 거예요 포석을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 빌려 줘 가지고 돈 떼 먹고 그거를 찾아달라 국가도 못 해요 국가도 국가도 못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개인이 찾아요 그리고 판결만 받아봐요 그 휴지 조각 밖에 안 돼요 재산이 없는데 재산을 다 빼돌려 놨단 말입니다 빼돌려 놨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빼돌려 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공적 자금으로 몇 천억씩 가지고 간 사람들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몇 천억 가지고 가지고 국가한테 손실보고 엄한 국민들은 선량한 국민들은 17번으로 국가가 무너진다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 가지고 금 내놓고 돈 내놓고 막 세금 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살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주머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돈을 국가 세금으로 다 메꾼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세자들만 항상 불쌍한 거예요 순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말 잘 듣고 저렇게 하라면 또 저렇게 잘 듣고 대응을 못 해요 싸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왜 내 거 가지고 가냐 라는 식으로 어 너가 뭔데 그렇게 가지고 가냐 너가 뭔데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대꾸를 못 한다니까요 대응을 못 하고 사업자들은 깡패가들이 그런데요 의외로 이제 어느 지방에 가면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젊었을 때 주먹 쓴 사람들이 의외로 존재해요 오해로 있습니다 오해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젊었을 때는 사십미 칼 들고 설치다가 돈 좀 생기잖아요 그럼 순한 양이 된대요 순한 양 제가 그 말 듣고 어찌나 웃었는지 순한 양이 된답니다 전혀 안 싸운데요 전혀 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돈이 있는 분들의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의심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내 거 훔쳐갈까 내 거를 뺏어갈까 나를 사기치는가 저거 저거 항시 의심을 해야만이 살아남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신용사회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속이고 속이는 게 능력이에요 신용사회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가령 운동을 보면 운동이 가장 피어플레이한 그거 아닙니까 스포츠종무 골프 같은 경우도 다 갈아 잖아요 이게 핸드가 다 갈아 줘 그게 뭐 그게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뉴질랜드만 가면요 스코어 코드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우리 OMR 카드 쓰듯이 그렇게 쳐요 동그라미 다 사인펜 넣어 가지고 상대방 사인 받고 그걸 또 이제 카드계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카운터에다 넣으면 카운터에서 그 클럽 카운터에서 그걸 전부 다 집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 몇 번이 집계가 되면 그 사람 핸드가 나온다 이거입니다 뉴질랜드 어디를 가도 그 시스템이 똑같아요 핸드 가지고 남을 속이거나 자기가 착각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남을 굳이 골프 가지고 내가 점수 조작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겪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속여야 많이 먹고 살고 뭔가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말에 맨날 조랑마리다고 비아냥거리고 시기 질투 모함에 이런 사람들이 세를 모이면 자기들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들이 탈을 바꿔 써버리면 선한 사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정의를 찾고 정의를 찾아도 본인의 본심은 죄와 색을 떠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죄와 색을 그 본능의 바다에서 항시 험치고 허우득거리고 소흥돌이 속에서 휩쓸려 다녔다 이거 뿐이에요 그런데 맹사람만 모이면 막 정의를 말하잖아요 좋은 말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명예를 이렇게 잘 빌린다 이거입니다 대부분 명예 빌리는 사람 남은 명예 가지고 뭐를 일을 하는 사람들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결말이 또 좋지도 않아요 가령 이제 명예 빌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서로가 이제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앙금이 생기고 이제 내치고 그런데 이 사람 그러면 돈을 정산을 해주면 나는 내가 그러면 모든 걸 감수하고 나갈란다 그렇게 해도 안 줘요 안 주다 보면 탈세 제보 해버리고 고발 해버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고발은 나도 처벌 당할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면 과증금 당하고 과증금이 30%니까 상당히 세죠 현재 기준시가의 30%니까 부과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자기들도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끝끝내 타협은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사기꾼들이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손해나는데 손해나는 걸 손해나는데 타협을 안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모시고 오면은 이차에 제가 하니까 서로가 손해난다는 걸 말을 해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돌라쓰고 그런 분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고집만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의외로 또 자존심은 뭐 하는 일지를 칠 건 높아요 화강 동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빛의 빛 자체가 빡 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다 뭐가 이렇게 앞에가 이제 깨 있어 가지고 그거를 희석을 시켜 주니까 희석을 시켜 주니까 같은 먼지라도 먼지하고 같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장자 거기에서 도덕경이 나오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 현자가 아주 깊다 아주 깊고 깊은 그 깊은 경계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해요 이 경지가 이런 사람을 최고로 친데요 그러니까 광자는 이 그렇게 빛이 그렇게 빛나고 그러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 그 기세를 꺾어요 그 빛을 막 드러내지를 않고 꺾는다고요 그 빛을 자기 스스로가 하심을 하고 하심을 하고 계속 꺾어요 그러니까 남이 봐도 무술의 고수들은 옆에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한 번에 때리면 어디 넘어지겠네 거꾸로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기세를 꺾는다고요. 그런데 쓸데없이 그냥 눈에 도끼 품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도 보면 이렇게 보면 부드럽게 힘없이 치는 사람들이요. 그게 절대 힘없이 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의 동작이 다 같이 균형맞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동작이 부드럽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수죠. 이래야 세 속에 같이 어울린다 이겁니다. 세 속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은 항시 화가 없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없어요. 항시 드러내요. 옷을 입어도요. 와이사이스를 입어도 그렇게 잘 입더라고 비싼 거를 입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어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난 사기꾼들 중에는 다 말을 잘해요. 말투도 아주 사투리도 없이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반반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또 사기꾼이 잠자는 걸 봤는데요. 아휴 진짜 어린애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잠자듯이 골골 잘 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로 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아예 거기다 골골을 져버린 거예요. 골골의 틀을.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자가 자꾸 드러낸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고 돈이 있다 하고 아 내가 지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하고 어제 제가 이제 40살 때 국세청 서의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가 기록을 깼겠대요. 자기가 최연소 과장이었는데 아예 자기 기록을 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국세청장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나랑 같이 만날 때는 그냥 편안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지급 올라가고 두 지급 올라가더니 머리에 이제 무스가 발라지고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것은 본연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항상 이 광자가 더 빛나려고 너럭대로 해요. 빛나려고 너럭대로 하고 뭐 위에 한 번 올라가 보면 밑에 사람만 하거나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기꾼들이. 의외로 이런 특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쇼를 해야 돼요. 쇼를. 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쇼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품이에요. 거품. 허망한 거 그냥 탁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꺼져버려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보면 속았다고 느낄지 뭐 이미 지난 거니까. 가령 내가 그 국세청에 있을 때도 10억을 과세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청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더 불러본다 이거예요. 내가 100억 과세할 것 같은데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억은 어떻게 되느냐. 부실과세 안 해요. 이 10억만 과세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90억 빼먹었다. 그러니까 그 대가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아쉬운 사람 상대로 하는. 납세자는 이걸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복으로. 진짜 국세청하고 척을 진다든지 진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불복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불복으로 깨끗하게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주저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 통해가지고 해봐야지 하려면 그냥 거품을 자기가 그게 거품인지 알면서도 거품 아니겠지 하면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내가 능력을 과시하는 이 광자 빛을 더 과시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시면 돼요. 억울함은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시고 로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따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세정현실이 많다니까요. 아는 게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도. 그러면 다 데리고 있었으면 안 되는 게 없겠죠. 재벌 되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고고한 척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하고 멀어서 가지고 내가 마치 수행장인 것처럼 도도하게 하고 폼 재고 있고 폼이 좋은 사람이 아니 아라한 경계에 이렇게 올라간 도인들 경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이렇게 근엄하고 이렇게 근사한 폼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아라한 전에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데를 한 번 가보시면 조각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내가 했던 그 포즈, 내가 똥 넣었던 포즈, 뭐 다 그런 포즈들이에요. 밥 먹으면서 했던 포즈들, 뭐 이렇게 편한 포즈들. 근엄한 거 없어요. 근엄한 거 이런 거 찾는 거 그 자체가 어떤 쇼를 의식을 한 거예요. 남을 의식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뭐를, 그러니까 이 쇼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인들은, 이 현자들은 화강, 이 화자를 아주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화강 그리고 동자를 중요시한다 이거입니다. 같이 무리에 섞어져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명의 빌려주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늦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주식 명의 신탁은 명의 도용하고, 명의 도용하고, 조세의 비 목적 없다. 비 목적 없다. 이 두 개 아니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나마 이것도 대법원이 판례가 예전에는 개연성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버렸는데 이제는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그나마 숨통을 열어준 거예요. 숨통을 열어줬는데 그래도 주식 명의 신탁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불법 같은 것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도 사건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얘기해 상정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으니까 이런 내 책들이 나는 이 책이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2, 3천명은 내 책을 살 것이다. 내 책은 아무리 못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 거다 했는데 아이고 이거 돈 주고 산 사람이 2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세정현실이 척박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돈 주고 살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사건이 있어야 뭐를 사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주식 명의 신탁에 대한 이런 납세자가 수탁자가 경제적인 약자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 너무 크다라는 걸 많이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신탁자를 신탁자한테 과징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징금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 말을 하려는다 고발을 하려는다 너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수탁자도 대신 이제 형사처벌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 인맥들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뭐를 이긴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눌러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전화번호는 화면 처음에 이렇게 나갑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